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 입니다. 오늘은 제 주변 지인 중에 직장인인데 저한테 재테크나 미국 주식 쪽에 물어보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을바람 지인 직장인 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죠? 이제 주식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저희 가을바람 님께서 한국 주식에 장투를 하는 것보다는 외국 주식에 이제 눈을 돌리는 게 더 좋다는 얘기를 해줘서 그 조언을 듣고자 해서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계시는지 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얼마만큼의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계시죠 혹시? 뭐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천만원 선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가장 한국에서 제일 큰 시장에 해당되는 두 가지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절반씩 그런데 이틀 전인가 이제 갑자기 급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가을바람 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수익률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 하락을 통해서 천만원 중에 백만원을 잃은 상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듣고 추천을 해드렸던 게 한국 시장을 이제 그만 기다리고 더 넓은 미국 시장으로 와라 해서 제가 미국 시장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우선 저번에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간단하게 다시 보자면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은 미국이 세계에서 영향력이 제일 크고 제일 큰 규모의 시장이다. 그래서 뭐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테슬라 같은 이런 창조적인 기업이 자라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거고 또 보시면은 네 성숙한 시장이고 또 그런 시장의 규제가 세고 투명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작전 세력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만약에 걸린다고 해도 이제 회사 자체를 분해시켜 버리거나 네 엄청난 징계를 매겨서 뭐 실제로 그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엔론이라는 회사는 1.7조 규모의 분식회계 이제 회계정부를 두 개 만들어서 굴리다가 걸려서 회장은 24년 실형을 아직도 살고 있고 파산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투명한 시장이고 또 무엇보다 달러를 쓴다는 점이 제일 큰데 달러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가요? 뭐 달러는 이제 미국의 화폐이죠. 그 이상은 잘 모릅니다. 네 이제 달러는 기축통화에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 찍어내면 계속 쓸 수 있는 건데 이제 석유를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화폐이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안전 자산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항상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방어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달러를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즘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을 때 오히려 우리 달러는 그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간단하게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뭐 제 수익률만 보여드려도 아시겠지만 여기는 정확히 잘 안 나오는데 제 수익률이 지금 한 한 달 정도 됐는데 1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급등주 아니면 이제 볼 수 없는 수익인데 네 그렇게 수익으로도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지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뭐 어떤 것들을 투자하면 좋을까요? 지금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TQQQ라는 사은품을 제일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스닥 나스닥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과 같이 아 코스닥 시장과 같이 그 메이저 시장에 상장할 수 없는 작은 벤처기업들이 상장돼 있는 곳인데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그려왔고 근데 이것에 이제 TQQQ라는 거는 나스닥을 3배로 따라가는 ETF 상품이에요. 그래서 펀드인데 보시면 나스닥이 여기 바닥에 깔려 있죠. 아까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두 배 이상 올랐는데 TQQQ는 동일한 기간 동안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우상향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TQQQ를 사놓고 있는 상태이고 어 이제 그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 이외에도 뭐 테슬라 이제 미래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화이자는 미국 최대의 제약회사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제1의 시장에서 제1등들만 뽑아서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수익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TQQQ는 제1의 그런 주식은 아니지 않나요? 조금... 제1의 주식은 아닌데 이제 제일 큰... 물론 봐볼까요? 미국의 주요 지수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SP500이 이제 스탠다드 푸어사에서 선정한 500개의 우량 기업이고 다우존스는 이제 다우존스에서 선정한 30개의 기업 나스닥은 이제 벤처 작은 회사들이 올라가 있는 곳인데 네 여기서 보시면은 또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나스닥, SP500 그 다음에 다우존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제일 큰 똑같은 모양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제일 큰 거는 나스닥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벤처들이 많기 때문에 비슷한 움직임으로 움직여도 나스닥이 제일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스닥에서 나스닥 3배로 따라가는 TQQQ를 사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을 통해서 TQQQ로 최대한 수익을 높이는데 뭐 제1의 시장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또 다른 나머지 금액으로는 제1의 시장을 노리시고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방면으로 가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법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본인이 주요 지수 중에 하나를 택하시고 왜냐하면 미국은 일단 10월 달까지 트럼프 재선을 위해서 트럼프가 경기를 부양할 것이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향 할 것이고 거기에 이제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랑 중앙은행에서도 지속적으로 채권을 사들이고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 외에 이제 뭐 심심하다 싶으시면 저처럼 몇 가지 좋아하는 기업을 공부하셔서 선택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특정 분야를 원하신 다음에 이제 기술주들을 주로 가지고 가는 XLK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etf.com 이라는 곳이 있는데 etf가 뭔지 아세요? 뭐 가을바람님이 자주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아직도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etf가 이제 뭐냐면 인 리스티드 트레이드 펀드라 그래서 상장된 거래가 가능한 펀드라는 뜻이에요. 이제 펀드는 전문 투자자가 개인들의 돈을 모아서 대신 관리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떼가는 건데 그게 상장돼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를 etf라고 해요. 펀드는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매수 매도 주문을 걸면은 한 2, 3일 후에 그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etf를 더 선호해요. 근데 이제 제가 추천드릴 만한 분야는 XLK라고 테크놀로지 섹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또 5G에 앞서가고 있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국가이기 때문에 이 XLK를 구성하는 기업을 보면은 소프트웨어 IT가 50% 컴퓨터 폰스 뭐 이렇게 세미컨덕터 해가지고 다 기술주죠. 그래서 비중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비자, 마스터카드, 인텔, 시스코, 어도비, 엔비디아, 페이팔 등 이거 굉장히 추천 많이 해주시는데 이거를 사시면 또 장투를 해보시면 아마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제가 500불대에 들어가서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를 부정하셨는데 네 어 요새 또 다른 큰 시장인 중국 쪽에서 마치 테슬라처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뭐 추천해 주실만한 주식이 없을까요? 뭐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제가 메이투한 디앤픽이라는 회사를 샀는데 어 이거 보니까 또 오늘 한번 봐볼까요 지금 보면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괜찮아요 상장된 지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뭐하는 회사냐면은 제가 실제로 블로그에도 소개를 한번 했어요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회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어 어디 보죠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위기는 기회다 해서 사스 때도 많은 기업들이 얼어붙고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마윈의 타오바오 이게 알리바바의 오픈마켓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모든 걸 이제 택배로 시키다 보니까 알리바바 같은 오토옥 기업이 성장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제 2의 알리바바가 어디냐 찾아봤더니 바로 메이탄 디앤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최대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인데 뭐 우리나라판 배달의 민족의 대륙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용자 수가 4억 명에 가맹점수만 600만 마치 우리나라의 카카오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뭐 예약 정보 리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예매대행 공유경제로 주문하고 이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흑자로 돌아선 거는 이제 2019년 2분기부터 그리고 보시면은 주당순이익이 예측을 뛰어넘었고 매출도 예측을 뛰어넘는 이런 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거든요 실적 서프라이즈 그래서 이게 이제 2분기째 이어지고 있고 3월달에 또 이어지면은 주가가 또 네 이게 발표일이 8월 23일, 11월 21일 네 여기도 한번 뛰었죠 8월 23일 이후에 그리고 11월 21일 여기도 이렇게 뛰었네요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고 우한폐렴 때문에 잠깐 떨어졌는데 저는 이렇게 쭉 그리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네 뭐 테슬라와 산업은 다르지만 중국의 뭐 삼성전자 같이 주도하는 제2의 알리바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중국의 주식도 정말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함께 계시는 이분께 추천드리는 방법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한 100만원 정도 손해라고 하셨는데 지금 한국 시장은 계속 가져가 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코스피를 한번 보면은 어 이거 크게 어떻게 보지 코스피를 네 지금 당장 바로 찾진 못하겠는데 코스피는 네 이거 보세요 3년으로 봐봤자 그 자리에서 그 자리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외국인 전세계 투자자들이 봤을 때 코스피는 그저 잡주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전쟁 위기를 앞에 두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나라고 경제가 그렇게 탄탄한 면도 없고 IMF 사태도 실제로 있었고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우한폐렴 같은 사태 때는 떨어졌을 때 반등을 기대하기보다 빼서 안전하고 유망한 미국 주식으로 옮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지수를 추종하는 거 50% 그리고 본인이 공부해봤을 때 마음에 들고 오를 것 같은 주식이 50% 또는 해증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채권을 사서 채권은 이제 주가가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아마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데 감사합니다 잘 참고해서 한번 외국 주식 투자 선고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매수를 오늘 해보시고 한 달 뒤에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또는 한국 시장이 그대로 뒀으면 어떻게 됐을지를 한번 분석하는 영상을 후속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아멘